원조 종합체육관에서 치열한 6강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조 DB와 부산 KT의 경기입니다. 전반은 39대 39 동점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3쿼터 준비가 됐습니다. 내일 또 이제 좀 3일전 저희가 또 잊지 않아야 하는 날인데요. 또 휴일을 두고 많은 관중이 찾아주셨습니다. 아 네 허재 전 감독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오늘 어느 팀 오면할까요? 중립이겠죠? 네 중립일까요? 네 아 그렇겠죠. 지금 두 아들이 모두 양 팀에서 또 경기를 풀여치고 있기 때문에 승부를 떠나서 두 선수 모두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겠죠. 지난 경기는 형인 웅 선수가 좀 더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죠. 아마 오늘은 허웅 선수를 응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오늘 또 허웅 선수회를 좀 기대할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허재 감독의 이 장소가 그렇죠. 주 무대였죠. 그것을 이제 허웅 선수가 이어받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대단한 아버지를 두었다는 것은 두 선수에게 모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선수 모두 지금 참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허재다 이것보다는 이제 허웅, 허훈 이런 자기의 그 이름을, 존재를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경기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좀 아마추어 시절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네 새롭게 또 태어나고 있는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첫째 아들이죠. 허웅 선수입니다. 일단은 허웅 선수가 허웅 선수에 비해서는 더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요. 5득점 4개 리바운드 어시스트 4개. 골고루 활약해 주고 있어요. 리바운드 4개, 어시스트 4개. 지금 3점 슛도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형보다 나은 아웃이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허웅 선수는 득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허웅 형제 중에서는 허웅 선수가 조금 더 빛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이브도 아주 경쾌하게 잘 들어갔어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컨디션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 5경기에서 19.6득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거의 평균 득점이 20득점 육박하고 있어요. 창루에서 3대하고 첫 경기, 2경기, 3번째 경기 사실 좀 적응이 안 됐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주 잘 하면서 득점력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허웅 선수도 만만치가 않죠. 지난 SK전에서 99대 88로 승리를 했는데 그중에 25득점을 허웅 선수가 해줬습니다. 오늘 맞상대에서는 조금 이제 차동 효과도 기대를 했는데 오늘 아주 득점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 형제란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6강 경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쿼터 시작합니다. 양홍석이 바깥쪽으로. 랜드리 돌면서 올라갑니다. 레이더 윙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이더 윌리엄 선수를 이용한 스프링을 밟고 올라가는 슈트인데요. 윌리엄 선수는 하이퍼센스에서 아주 잘 위치 선정해주고 있네요. 양홍석이 바로 올라가 보는데요. 석점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몸에 맞고 바깥쪽으로 벗어났어요. 허웅 선수가 살려낸다는 것이 마지막에 맞고 벗어났군요. 잘 잡아냈는데 이게 허벅 뒤를 맞았어요. 생각했던 궤도로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바깥쪽에서 던져보는데요. 피스를 흘렸어요. 허웅 선수가 밀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석점 시도 과정에서 반칙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빠져나가는... 네, 여기서 랜드리 선수를 밀었네요. 랜드리를 밀었다는 판정이었군요. 슛 타고는 아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이 없었습니다. 포스터가 랜드리를 밀면서 반칙이었습니다. 랜드리. 돌면서 올라가죠. 페이드 아웨이 랜드리 정확합니다. 이런 스텝을 밟으면서 옆으로 던질을 수 없이 봐도 랜드리가 아주 잘하는 득점이네요. 랜드리가 참 무기가 많네요. 지금 이 득점이고요. 포스터. 윌리엄스가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허웅과 호운. 허웅이 돌파에 들어가다가 안쪽으로 패스 연결! 반칙! 득점은 없었습니다. 네, 리엄 선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이포 스피트옥에서 스크린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스피트는 인사이드를 파우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잘 봐줍니다. 이렇게 스펙을 밟으면서 나오는 이런 것도 아주 정확한 스틱력을 벗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슛을 하는 척하면서 바로 빠르게 패스를 연결해 봤고요. 아주 진지한 표시체에 윤호영 선수는 거겠는데요. 쩔길 들어갑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의 오른손이 굉장히 많아요, 원주의 팀이. 아, 그렇죠. 네. 또 원주 경기에서도 이런 분들이 자주 찾아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디비가 워낙 오랫동안 좋은 성적을 유지해 봤기 때문에 보수 팬들도 많이 계시죠. 치약체육관 때부터 찾아주신 팬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원주 경기에 집안 가게 돼서 원주 팀이 오게 되면 많이 들어오신 걸 보일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양홍석 볼로 치나요 바깥쪽을 벗어났습니다. 타치 아웃 만들어졌고요. 네, 히슬 하나하나에 약속 델치가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43 대 41.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3초, 2초, 댄트몬, 댄트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아툼, 디비가 가져갑니다. 막주. 자, 댄트몬은 자율투 이후에는 좀 침묵하는 모습이 있고요. 두 선수가 겹쳤는데요. 바깥쪽으로 벗어났죠? 네, 태성모 선수가 스틸을 한 번 노렸어요. 태성모를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이번에 한 번 걸릴 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스틸을 나가다 보니깐요. 그런 것에서 조금 방심을 했죠? 네, 퍼스터입니다. 디비의 공격. 유은호영이 패스, 퍼스터에게 볼이 흘러가는데요. 살려냈습니다. 호응이 바로 갑니다. 외곽호, 짧았습니다. 댄트몬. 탑에서 빠르게 3점! 댄트몬 시동 갑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의 3점 슛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극감을 찾아가겠죠? 44 대 43. 코스터, 응수하나요? 먼 거리에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랜드리. KT가 점수자를 벌릴 기회를 맞이합니다. 유은호영을 앞에 두고 마커스 랜드리! 2득점! 아이코스에서 끌고들과하는 드라이빙 스텝을 밀게 가져가기 때문에요. 지금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3코트 득점은 KT가 앞서갑니다. 다양한 무기를 랜드리가 보여주고 있고요. 퍼스터. 돌면서 올라가죠. 퍼스터! 결국에는 성공시키는 거죠. 지금 3코트 대선은 포스트 선수가 공격을 집중하고 있어요. 15득점. 덴트몬도 첫 접점 만들었는데요. 돌파에 들어갑니다. 덴트몬! 반쯤까지! 앤드몬! 이제는 조금 3점 줄이 들고 난 다음에 자신감이 붙었어요. 덴트몬이 원조 종합자유관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덴트몬까지 터지게 된다면 DB로서는 글쎄 여러가지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끌고 들어가서, 끈기까지 끌고 들어가서 시기를 붙이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도 좋은 득점 자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박지훈 선수가 반칙이 많아지면서 김태웅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축하하자유투까지 49대45. 김태웅. 윤호영. 외곽에서 패스가 이어지고 있고요. 다시 김태웅. 돌파에 들어가죠. 김태웅 파울이에요. 네, 파울이 됐어요. 양홍석 선수가 스텝을 좀 더 앞으로 놔둬서 따라가야 되는데 옆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옆으로 서서 가죠. 그렇기 때문에 DB가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양홍석 선수도 4반칙이 됩니다. KT도 교체를 준비하는군요. 김민욱 선수가 들어옵니다. DB에서 박지훈, 그리고 KT에서는 양홍석 선수가 4반칙이 됐습니다. 김태웅의 자유투입니다. 차이 들고 들어갑니다. 자유투에서 2.2%의 성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들어가지 않는군요. 46대 49 석 점차. 김민욱, 허운에게. 허운이 갑니다. 허운에 점퍼, 이드차! 네, 첫 득점이에요. 허운선스도 기름게 득점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득점이군요. 캠태홍, 퍼스터. 바깥쪽으로 벗어나는군요. 드비가 할프로를 갈 경우에 판단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퍼스터 선수가 공격에 공격을 보이면서 계속 공격을 보이네요. 허운에 앞에 두고 깨끗한 공격이 나왔어요. 디비의 공격, 김태홍에게 완벽한 찬스! 완벽했습니다. 하이퍼스터 오는 척하면서 컷팅을 들여가네요. 컷팅을 디비는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고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태홍이 득점이고요. 스텝백, 허운운. 시동 걸었고 이어가진 못하는군요. 덴트몬이 가져밉니다. 그리고 코너에서 던져보는데요. 석점! 덴트몬! 네, 방금 찾았어요. 직접 잡고, 직접 해결합니다. 디비. 유능이 패스! 레스티는 없었고요. 포스터 갑니다. 45도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하툼! 어느 팀이 가져가나요? 디비가 가져갔고요! 네, 지금 파울이에요. 피스루 윌리입니다. 세 명의 선수가 리바운드를 따는,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디비는요. 마커스 렌즈리의 관측! 레스티 선수의 세 번째 파울입니다. 디비 선수가 많은 위치였는데요. 지금은 덴트몬 선수가 리바운드를 따서 가져오는 3점이죠. 혼자 만드는군요. 네. 포스터에게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바로 랜드를 빼주는 모습의 KT네요. 김현민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양쪽도 부채에 가져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랜드로스를 차려갑니다. 지금 어떻게 랜드로스를 차려갑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됐어요. 허웅에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본격 리바운드 따냅니다. 리바운드이죠? 오늘은 디비에게 이런 허용하면 안 되죠. 돌파에 들어가죠. 김평옥! 이득점! 리바운드가 좋은 디비에. 지금 KT는 빡상수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김현민 선수가 들어와서 바로 리바운드를 잡아주면서 D패를 만들었습니다. 변경 리바운드 숫자는 KT가 앞서가고요. 벤트본? 벤트본! 이어가는군요. 사실 뭐 자유투 2득점에 그쳤다라는 표현을 쓴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3득점 만들고 있습니다. 볼 밑으로 연결합니다. 김태웅킹의 완벽한 기회를 열어줍니다. 지금 뒷섬, 벤트본 안에서의 득점을 지금 디비가 잘 가져가고 있어요. 56대 52, 넉 점 샷. D9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너무 아프기 때문에 백도와 차트, 보밋을 완전히 이어주는 그런 상황으로서의 패스가 늘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KT 입장으로서도 실점, 하지만 실점 장면에 이렇게 쉬운 실점이 만들어진다면 불만이 쌓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또 어떤 작전을 선수들에게 요구를 할지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제이디는 슛을 이렇게 나오고 미라운 타는 게 좋아 이렇게 나오는 게 좋아 제이디 여기 있고요 3는 이렇게 해봐 여기 현미 여기 미눅이 미눅이 죽어요 따라갔어요 제가 훈이 걸고 그렇지 훈이가 먼저 가고 그리고 너는 롤에 스윗잡은 롤에 그리고 비가 잘 봐 알았지 고스트에 무조건 앞서야 돼 공격에 대한 옵션을 선수들에게 지정했고요 지금 서동철 감독이 얘기했듯이 리마운이 중요해요 김태웅 선수가 연습해서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선수 기득점 이전 장면에서도 공격래 마운드가 만들어지면서도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김태웅 선수가 연습해서 3쿼터 들어서 고체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득점도 2회를 완성됐습니다 KT촌 안에서의 득점인데요 수리 위치를 잘못 가져가면서 김태웅 선수에게 쉬운 득점이 나오는 거죠 김태웅 선수가 3쿼터에만 현재 7득점 만들고 있습니다 2초에 시간이 흐르고 다시 KTA 볼입니다 작전 시간 이후의 공격 부상 KT 부상 KT 덴투몬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페미션 같은데요 네 덴투몬이 돌아가죠 덴투몬 셉점 반칙까지 얻었어요 앤드원 덴투몬 역시 부상으로 빠진 공백 그 공백을 오늘 경기에서 확실하게 찾아오는데 네 너무 쉬운 득점을 해서 컨디션이 좋으면 그것도 안 좋은 거거든요 네 덴투몬 현재 네 반칙이에요 3쿼터 덴투몬 선수의 성적이 14득점 썩점 줏을 4개 던져서 3개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좋은 컨디션이 됐을 경우에는 또 부상의 위험도 있어요 자 덴투몬이 후반을 기다렸다는 듯이 득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추가자유투입니다 4점 플레이는 완성되지 않는군요 59 대 52 7점 차 유은호영 다시 포스터에게 포스터 돌면서 가져오 측면이 비었습니다 김태웅에서 점슛 김태웅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되는데요 네 외곽에서 쉬운 득점을 알았을 때는 꼭 넣어줘야 됩니다 네 최성모 김영환 볼트입 시키나요? 덴투몬에게 볼트입합니다 네 두근한 다음에는 움직임이 네 두근 안 들어갔죠 덴투몬의 슛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원준 DB 퍼스터 속이고 들어가죠 두 선수 달고 올라갑니다 퍼스터 벌렸고요 굿백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네 잡아 대지 못했어요 네 리바운드는 KT 김영환 선수가 스피린 위치를 조정했죠 네 스피린을 이제 스피치 디펜스로 쳐서 가고 있는 건데요 반대편에서 최성모 돌파에 들어갑니다 최성모의 더블 크러치 득점 최성모 선수가 2위에서 또 KT를 인정을 해와서요 네 네 자 오 오 네 위험했어요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최성모 선수가 먼저 쓰러진 상황에서 걸려넘어진 모습이 있었고요 외곽으로 빼줬는데 적점이 아닌 돌파를 선택했던 최성모입니다 어려운 득점이에요 네 한 번 또 뺏으려고 가다가 그렇죠 덮쳤어요 네 아 손수를 조심해야겠습니다 바로 사과를 하고 인정하는 모습이었어요 비비에서 같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최성모가 맞고 있는데 돌렸어요 스틸 오늘 최성모 선수까지 포스터 선수를 잘 받고 있네요 결정적인 득점 결정적인 수비까지 최성모가 보여줍니다 김윤태 다시 최성모 석점 갑니다 석점 최성모 불타오릅니다 네 그 수비를 아주 잘 해냈고요 여기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알토랑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점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쿼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동점을 만들었던 두 팀인데 현재는 64 대 50이 12점 차까지 벌어졌어요 네 다른 것보다도 수비에서 조금 잘 이루어지는 것이 KT가 앞선에 세정보는 아주 잘 맞은 수비가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조 디비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 이상범 감독의 이야기를 또 이후로 들어봐야겠는데 쉽게 또 마련되지 못하는 분 이상범 감독입니다 자 호영이가 호영이 좀 쉬고 헨드리가 성호가 맞고 뒤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리고 오패스룸 할 때 이렇게 벌려서 있지 말라고 스페이스를 좀 벌려받고 벌려가라고 너 잡으면 옆에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허리가 안 힘들다고 어쩌저고 이쪽 오른쪽 올라와 스프링하고 이렇게 하라고 공간을 너무 좁게 하잖아 스페이스가 하나도 없이 하잖아 공간을 생기게 하나도 빠야지만 공간 예시켜봐 구에서 예시켜봐 구에서 예시켜봐 구에서 예시켜봐 구에서 예시켜봐 구에서 예시켜봐 구에서 예시켜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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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 디비 홍금드 루이베 이삭범 상대 두 한 정 이 상봉은 이제 작전 타임에서는 공간 활용을 해주려는 건데요. 가운데 스페이싱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공격이에요. 코스터, 코스터 직접 해결되지 않았고요. 풋백 마무리됐습니다. 열점 차로 따라 붙습니다. 김현태 랜드레이에게. 김현민. 주수를 안 던지니까 윌리엄 소주에 쭉 떨어져 있죠. 김현호 선수가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DB도 팀파울에 걸리고요. 일단 KT도 팀파울에 걸리는 상황이고요. 양 팀 모두 팀 반칙에 놓이게 됐습니다. 3쿼터는 2분 16초가 남아있고요. 4번째 파울이었습니다. 랜드레이. 김태웅이 맞고 있는데요. 뒤에는 윌리엄 소주가 있어요. 멀리서 시도합니다. 싸우점포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더 틈. 다시 한 번 잡아냈어요. 최성모. 최성모 선수가 잡아내네요. 최성모의 패스 김영환. 반대편은 랜드레이. 5초 남았습니다. 랜드레이 도전했는데요. 반칙 불려졌어요. 외곽에서 파울입니다. 3점 슛에 대한 파울이에요. 공격 시간 3.2초를 남겨놓은 실점이었는데 여기서 반칙이 지적됩니다. 윌리엄스의 반칙이었는데요. 보기 위치는 다르겠지만 살짝 건드리고 빠진 모습도 보였고요. 일단 랜드리가 3개의 자유투 가져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공시켰고요. 두 개의 성공. 66대 54. 마커스 랜드리. KT는 이런 지금에서의 계속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해요. 세 개의 자유퇴를 모두 성공했습니다. 3컨터 득점 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웅. 안쪽으로 패스 연결. 유성호에게 완벽한 차. 2컨터 플레이가 아주 잘 됐어요. 이상범 감독이 원하던 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KT의 최성모. 김현민. 김윤태까지 연결됐고요. 랜드리. 김영환. 9초 남았습니다. 랜드리가 자꾸 잡는데요. 랜드리 선수에게 직접 선수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김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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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웅. 김현웅. 김혁 70대 50명. 득점, 제 득점이네요.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웅. 김태웅의 패스. 어렵게 포스터까지 맞고요. 포스터가 열렸어요. 포스터 돌아 나오는군요. 석점 실패. 빠르게 넘어합니다. 포스터가 맞고 있는데요. 속여놓고 아무도 없는 위치인데요. 트래블링 바울레이션.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됐으면 안정적으로 KT가 도망갈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쪽에서 실측이 나오는 거예요. 최성모의 실측이 나옵니다. 선홍철 감독도 진정을 할 것을. 14점 샵. 조금 더 리비는 스페이싱을 만들어가면서 스크린에 바로 올라가네요. 포스터. 캣첸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가져가는 KT입니다. 김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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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56. 김윤태. 김윤태. 3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김윤태의 드라이빙. 김윤태의 기하지만. 손에 맞고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두 번의 공격 실패를 했는데. 김윤태 선수의 패스가 좀 쎘었고. 김윤태 선수의 커팅을 따라 들어가는 상황인데. 너무 골이 셌어요. 연습해서 실책이 만들어졌고요. 터너보겠습니다. 3포터 샤클라 꺼져 있습니다.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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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까지. 포스터. 라이터링이 크게 어핀을 해보고 있는데요. 포스터가 본점과 반칙을 동시에 챙겼습니다. 지금까지 빈틈을 놓였어요. 최선로 선수의 반칙이 지정됐네요. KT 선수들은 트래블링이 아니냐 이런 얘긴데요. 슈가자유투 줄여지겠습니다. 충분히 6.6초의 공격을 KT는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슈가자유투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영환이 잡았습니다.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식명 같고요. 최선모가 갑니다. 2점인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3쿼터가 마무리됩니다. 자, 원정팀인 부산KT가 3쿼터 들어서 점차를 12점차까지 벌렸습니다. 치열한 6강 경쟁 두 팀, 과연 어떤 팀이 승리가 될까요? 전인 잠시 후에 4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